으응? 뭐지?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산 소시지가 어디 갔지? 아이고, 뉴스 보니까 세상이 말세다 말세. 헤헤, 이게 더 재밌다. 리아야! 아빠가 리모컨 마음대로 건들지 말라고 했지. 에잉? 뭐야? 리아가 없네? 맛있게들 먹어요. 에? 엄마, 음식이 좀 이상한데요? 한 군데씩 음식이 파여있어요. 엄마가 몰래 조금조금씩 뜯어먹었어요? 무슨 소리야? 어? 진짜네? 왜 조금씩 다 뜯어막혀있지? 음, 설마 집에 벌레가 있어서 조금씩 뜯어먹은 거 아니야? 뭐라고요? 설마 우리 집에 해충이 생긴 건가? 뭐해? 다들 벌레 안 잡고! 으음... 벌레... 벌레 찾아가야 될 때 앞이야! 벌레다! 으음, 그거 아빠야! 벌레가... 으음, 후음... 으음... 으음... 오준넬거야? 벌레야... 오준넨... 야, 이거 맛있다! 어? 완전 맛있다, 이거. 여기 있다! 벌레! 당장 죽어! 안돼 살려주세요 뭐야 사람? 저희 둘은 소인족이에요 엄청 작은 사람들이죠 원래 인간들에게 몸을 숨기면서 사는데 요즘 너무 더워서 간식같은 것도 밖에 안내놓으시고 냉장고에 다 들어있어서 저희가 굵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무슨 엄마 소인족 목소리들이 원래 이렇게 역겹나요? 당장 내쫓아요 무서워요 그럴 순 없어 우리들은 너희들이 이 집을 들어오기 전에 먼저 살고 있었다고 우린 나갈 수 없어 불청해 멋들은 걸로 해줘 어쩔 수 없지 다같이 식사해요 예? 얘네랑이요? 아우 배부르다 매일 물방울이랑 떨어진 과자 조국만 먹다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아우 배부르다 조그만게 엄청 조그맣네 아우 귀엽다 난 조컴이가 아니야 난 아이 스무 살 나 이름은 콩이 난 열아홉 살 민이 그래그래 아우 웃겨 응 먹어도 먹어도 개미가 먹은 것만큼 티가 나네 소인족은 정말 조금 먹는데 거의 식비 천원도 안 나올 듯 아우 다 먹었으면 엄마 아빠는 이 일에 대해 의논 좀 나눠봐야겠으니까 올라가 있어 에? 소인족 누나 오빠랑 같이 놀면 안돼요? 그래 밥을 줬으니까 보상으로 같이 놀아주도록 하지 응 뭐야 어떤 놀이 하지? 뭐해 당장 올라가자 고마리 고마리 네 따라 올라와 이 똥파리들아 야 우리 데리고 가야지 같이 가 우리가 그만큼 올라가려면 에베레스트 등산이라고 야 우리 데리고 와 야 야 소음 박꼭질 그럼 오빠가 숨을 내다 응 응 응 집 조신다 꼭꼭 숨어라 뭐 그렇게 보인다 시 구 고사삼 인력도 찾는가 에? 뭐야 고마리 찾았대 고마리를 하지 나머지는 어디 숨었지 우릴 못 찾는 거야? 하자 이걸 못 찾네 자고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셈 » » » » 고작구만되 또 뭐가 못 찾겠어. 벌써 6시간이나 지났어. 제발. 제발. 어딨는 거야. 제발. 왼쪽은 역시. 대박해. 역시 무더위는 물놀이지. 재밌다. 우리도 껴줘. 우리도 물놀이 해보고 싶어. 좋아. 그럼 고고 다이빙고 하는 거야. 내 팔을 다이빙대로 빌려줄게. 좋았어. 그러면 간다. 고고 다이빙고. 웃음. 웃음. 으악. 으악! 으악! 이상해! 죽었니? 빈부! 으악! 으악! 콩아! 일어나다! 콩아! 죽을 뻔했네 콩아 사실 우린 너무 작아서 물놀이 같은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 왜 무모하게 그러는 거야 재밌을 것 같아서 미안해 이렇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 하긴 이 정도 물높이면 소인족한 데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겠네 오빠 우리가 소인족 친구들을 위해서 워터파크를 만들어주자 우리가 왜? 우리 예전에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 그걸로 미니 워터파크를 만들어주자 왜 그러니까 이거면 이야 높다 높아 자 얼른 타봐 미니 워터파크야 나 먼저 간다 슈웅 아 재밌다 나도 탄다 야 재밌다 즐거워보여서 다행이다 맛있겠다 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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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공음 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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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들면 튼튼하고 괜찮겠지 네 네 오빠 뭐하세요 응응 아 평생 같은 집에서 살 순 없잖니 우리 집 베란다에 소인을 위한 장난감 집을 만들어줬어 어때 와우 굿 아이디어 다 만들었으니까 그 소인족 친구들 좀 불러와볼래 네 이야 이게 정말 저희 집이에요 우와 집을 선물 받은 건 정말 처음이야 감사 인사는 됐어요 우리 이웃 됐으니까 화목하게 지내용 맞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구요 집도 귀여워 잘 지내봐요 이웃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가봐요 아주 이쁘게 지어놨으니까 마음에 쏙 들거야 너무 이쁘다 이게 내 집 내 집 마련의 꿈 아 너무 좋아 드디어 집이 생기더니 눈물다 이거 인형의 집 친댄가봐 너무 좋은데 까악 까악 응 까악 어 까악 까악 어 어 어 어 아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